용콩별콩의 우리집에 놀러와 마이홍 어디가세요? 아 지금 제대로 앉으려구요 싸운 썰 저희가 싸웠나요? 네 우리 안싸웠잖아 난 싸운 썰 푼다고 한 적이 없어 언니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넘기는 한 이제 몇달 됐나봐요 저희가 이제 언제였더라 아 저희가 제주도 갔을 때였네요 그쵸? 아 그때 이제 발단이 시작이 되가지고 그때는 그냥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이 됐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별이가 이제 화가 나서 화가 나서 문을 이제 컷 닫고 나갔어 나갔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보고 화가 났죠? 어머 얘 봐라 이제 이렇게 된거에요 어머 얘 좀 봐라 해서 이제 문을 잠궜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문을 잠궜는데 또 들어오더라구요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문을 그래서 안 열어주다가 열어줬죠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가 이제 화장실을 가더라구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화가 나는거에요 근데 이제 별이도 화가 났나봐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흥얼흥얼 댔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아니야 섹시백 불렀어 아 제가 섹시백을 불렀어요 그 상황에서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조금 이제 진정 본인을 진정 저도 이제 좀 진정시키면서 이제 별이한테 나는 화가 났다 화가 났다는 걸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흥얼스 앙거로 싹시백 아니 불명도 불렀어? 네 막 이제 삼포로 가는게 삼포로 아 그래서 혼자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갑자기 화장실에 있다가 이제 화장실에 문을 열어놓고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별이가 갑자기 화장실 문을 콱 닫는거에요 아 진짜 내가? 네 그건 기억이 안나요 콱 닫았어요 아주 콱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떠 이 차 어머 얘 봐라 어머 문을 콱 닫네 그래서 제가 화장실 문을 다시 열었죠 그러니까 다시 어머 이러면서 열었어요 어머 얘 봐라 이래 어머 얘 봐라 하면서 그냥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화장실에서 이제 막 거울을 보고 있더라고요 화장을 이렇게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옆에 가서 같이 고쳤어요 화장을 같이 이렇게 고쳐갔어요 근데 살짝 큰 걸 걸었었고 그때도 이제 또 섹시백이랑 삼포로 아르타고 불렀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별이가 언니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잘 안 얘기가 어떻게 어쨌든 좋게 안 풀렸어요 그때 서로가 서로의 감정이 환한 감정이 환한 감정이 있어서 이게 안 풀린 거지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 콱 나나 양상 두 손을 머리 위에 세 Oprah 넌 외 transforming 서로가 Jonah 하고 나나 또 근데 입 해 우리가 우주 cose 노라마 erweise 도대ья 오 ities 오늘 기쁜 선빈 그냥 서로 말을 안 했어요 그때는 며칠간 며칠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어느 날 이제 별이가 행운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를 이제 들여온 그러니까 강아지를 이제 가족으로 맞이한 날이 있었는데 이제 행운이가 가족으로 이제 들어온 날 언니는 처음 보여준 거야 행운이 사진을 이제 찍었는데 그 행운이 사진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우리가 화해한 화해를 하지 않았던 때였어요 냉전 냉전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띡 와서 나는 이제 카톡을 보고 어땠어 보냈는데 얘 봐라 어머 얘 봐라 어머 얘 봐라 이래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 이제 사진만 그냥 띡 보낸 거예요 사진을 막 여러 개를 띡띡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보고서 화해하고 싶냐 너나랑 너나랑 화해하고 싶냐 너나랑 화해하고 싶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냈죠 그랬더니 당연하지 그랬더니 걔가 당연하지 이러는 거라서 그래 하자 그래 하자 그래서 미안했다 서로 말이면서 그래서 이제 그래 나도 미안했다 하면서 이제 이제 그때 이제 풀렸죠 풀고 이제 서로가 그 얘기를 한 거죠 막 언니 그때 흥얼거렸더라 무슨 노래 불렀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 예바라를 세 번 외치다가 결국 화해를 했습니다 입 내십쇼 싸우지 말래요 넹 알겠습니다 자 요즘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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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고 있어 모모들의 사랑을 먹으면서 언니 눈 새끼하게 나를 이길 수 있다 배틀이야 못 이겨 아니야 할 수 있어 루즈 와 루즈조차 노래 살짝만 들려주세요 그거 말고요 언니 버튼 까먹었죠 네 이런 노래 말해줘 왜 마지막만 불러 짜릿해 이런 거예요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용이 언니는 뭐하냐고 아 저희 언니요? 뭐하냐고요? 저희 언니는 지금 운동을 가가지고 이렇게 별이랑 근데 용이 언니가 용콩별콩은 어디서 자주 하냐 이 말이 나는 되게 새로웠어 언니가 물어보더라고요 용콩별콩은 어디서 해? 여기서 해 그 다음에 오일설 오일설 어떤 분은 오일설 하지마 이랬는데 너무 약간 근데 나는 오일이 오일인가? 오일인가? 너 네 오일이 그렇게 오일이 시 났습니다 아 멋져 너 그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살찐설 네? 그거 방금 지어낸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댓글에 살찐 썰이 있네요 그래서 바지가 안 맞는다는 threads 돌고 있어요 바지가 안 맞는데요 여러분 국어를 왜 너가 말을 해 그럼 바지를 어떤 거 입고 다녀요? 아 그래서 바지를 안 입어요. 저는 원피스나 있는 옷이 안 맞으니까 뭐라고? 잠깐 이거 좀 내려볼래? 뭐라 했어? 있는 옷이 안 맞잖아 아 뭘 있는 옷 맞긴 맞아 그냥 너무 타인 스타일 뿐이지 안 잠겼잖아 잠겨 잠겨 잠겼어 나도 사실 몰라 보여 잠시만요 제발 그런 것 좀 하지마 아 진짜 별이 언니 무좀 썰? 너 무좀 있니? 아니요 그거 혜진이가 존 어? 무? 무좀? 무좀이래요 잠깐만 사자 어딨어 아 안돼 가만있어 강아지 사자 무좀 그 물통에다가 무좀이라고 제꺼 써놔가지고 그니까 무좀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왜 말을 해 근데 옹성언니 눈화장이 바뀌었네요 오 예리하시다 진짜 아 살짝 어색해서 그냥 내일부터는 다시 하려고요 그래요 그래요 상처 그런 거 알죠? 왠지 그냥 나 이거 하려고 이러면은 괜찮아 이러면은 진짜? 이런데 그래 상처 자 구차해 불러주세요 시인이죠 구차해 예 봐봐 구차해 이렇게 불러 구차해 내가 어제 이랬어 개인 저 여기서 말할래요 저 개인 무대 저 1위 했잖아요 그거 우리 창란식 때 이게 개인 무대 특전 특전 VIP 맞나? VIP 뭐죠? 네 MVP죠 네 VIP가 맞아요 MVP 거기서 선물 준다고 선물 못 받았어요 아무도 선물을 모르신대요 언니가 좀 말 좀 해줘요 제가 드릴까요? 아니요 언니가 말 좀 해줘요 제 선물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하나 아니요 안 가져요 아니요 안 가져요 안 가질 거예요 라이언이 준대요 가지세요 본인 라이언이 드리는 거 보고세요 라이언 보라고 띵 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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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봐봐 띵 띵 라이언이 너한테 주는 하트야 라이언이 나 안 보고 있어 아니 얘 보고 있어 얘 여기 눈 있잖아 눈 쪽이 아파 보는데 띵 별이 언니 복근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없어요 그럼 뭐 있어요? 마음 아 아 뭐 반응을 해주기로 했잖아 리액션 다시 별이 언니 복근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 없어요 뭐가 있어요? 마음 심쿵 별이 언니 생일 때 뭐 해요? 뭐 해요? 왜 이래? 너 왜 이래? 빨리 뭐 해요? 뭐 하고 싶은데 어? 다 들어주는 진인가? 자 나는 생일이니까 들어줄게 진짜? 응 그러면 그건 다음 썰에 공개됩니다 네 오 장난 아니다 하나 둘 셋 진짜 언니 밀당 장난 아니다 나 밀당하면 나잖아 어 나잖아 자 어? 하트 백만개래요? 백만개의 송 불러주세요 하트 백만개 원투 트리 포 하트 백만개 돌파했어요 약간 솔라 감상 같아 다른 버전 하트가 백만개 돌파했어요 또 다른 버전 아 뭘 또 해 또 한 번 힙합 힙합 버전 하 하 하 하 하 하트 백만개 하 하 하 하트 백만개 언니 약간 로봇같아 방금 한거 돌파했어 네 알겠습니다 용콩 별콩 별콩 용콩 문엔 썬라임 빠이 어 샵이다 안녕